한국에 있는 그 일주일이 너무 놀랐고 은혜되는 일이 정말 많았어요. 우리 카페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분들이 똑같은 소리를 하는데 그것은 말씀을 들으면서 영혼들이 살아났다. 너무나 감사하고 은혜받은 분들이 나눈 이야기들을 다 전해드리고 싶은 만큼 너무 은혜스러운 시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전해드리지는 못하겠고 어쨌든 그들 심령 안에서 설교를 들을 때 영혼이 살아나고 생각이 변화되고 마음에서 생수가 흘러넘쳐서 많은 변화들이 각각 있다고 서로 얘기들을 나누는데 정말 이 짧은 시간에 그걸 다 나누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일단 인사차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너무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제가 여기서 아주 대접을 잘 받고 있어요. 자 우리 오늘 부활주일이죠. 부활주일에 정말 여러분에게 그 예수님이 주신 부활의 생명의 역사가 넘쳐나기를 바라면서 우리 말씀을 함께해 보겠습니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찾아서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부터 22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한목소리로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일이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하시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오늘 제목은 부활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한번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우리의 신앙은 부활 신앙인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20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 이스라엘의 초실절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죠. 이스라엘의 초실절은 6월절에서부터 3일이 지나서 초실절이 있습니다. 이 초실절은 바로 그들이 보리이삭 추수를 처음 시작하는 때고 그 보리이삭 하나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요제로 드리는 날이 바로 이 초실절입니다. 다시 말하면 추수의 첫 시작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추수의 첫 시작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 이스라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라는 얘기는 부활의 첫 열매 이것은 바로 추수의 첫 열매가 되어진 것과 같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신 이유가 로마서 8장 29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첫 번째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이 되어지도록 그의 형제가 되어지도록 철녈매가 되어졌다. 추수하는 많은 곡식 중에 첫 것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첫 것으로 드려짐으로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바로 그 아들이 되어지게 하여 지셨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 앞부분에 하는 말씀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바로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기 위해서 맏아들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졌다라는 얘기는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로마서 1장 4절을 보면은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은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로마서 1장 4절을 찾아서 함께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성결의 영, 거룩한 영이란 얘기예요. 거룩한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다시 말하면 성결케하는 거룩하게 하는 영, 이것은 사망의 영을 능히 이기는 능력이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능히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 그 거룩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선포는 바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거룩한 자임을 나타낼 때 하나님이 아들이 되셨다라는 의미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아들이 되셨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 의미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의미, 곧 부활의 능력으로 거룩한 성결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되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는데 그 아들이 되게 하시는 영은 바로 부활의 영, 성결의 영, 거룩한 영으로 말미암는데 그것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아들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무슨 능력? 바로 생명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어지고 산자가 되어져서 아들이다라는 소리를 듣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안에 있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생명의 능력이 우리를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오늘 예수님 믿으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다라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바로 이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성결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다라는 얘기는 내 안에 생명의 능력을 가신 자가 되어졌다라는 얘기죠.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 첫 열매로 드려진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의 형제가 되어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얘기예요. 맏아들이 되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첫 열매가 되어졌다. 추수의 첫 것이 되어졌다. 그러니까 이 추수는 결국은 무엇을 말하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추수되어지는 첫 열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첫 열매를 이스라엘에게 초실절이라는 것을 지키도록 말씀하셔서 이스라엘은 바로 그 초실절을 지킵니다. 그런데 이 초실절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한 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초실절은 두 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보리이삭을 추수하는 6월절 1월 14일에서 3일이 지난 1월 17일이 초실절이 됩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하나의 초실절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밀추수로 시작하면서 첫 번째 밀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추수, 그 첫 이삭을 드리는 때를 또 그들은 초실절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초실절은 두 번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초실절,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추수를 시작하셨다는 의미를 갖고 있죠. 이 추수를 시작하셨다는 의미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모든 자들이 그 부활의 생명의 능력으로 그 생명을 가진 자가 되게 하여 주셨다는 의미를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하는 말이 있죠. 고린도 후서 4장 10절 말씀. 항상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으면 우리 안에 생명의 능력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생명의 능력이 있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때 나타낼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질 때 몸에 짊어질 때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죽으심을 우리 몸에 짊어진다라는 이 의미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이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하신 일은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말씀합니다. 그것은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도 스스로 버려서 죽으셨지만 그것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단번에 죽어주신 거죠. 그 다음에 버릴 권세로 버린 것뿐만이 아니라 다시 얻을 권세로 내가 이 생명을 나타내는 부활을 이루었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가졌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이 되었다 라는 의미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아들이 되어지고 부활 생명의 능력을 가진 것을 나타낼 때는 예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져야 한다. 바꿔서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짊어져야 한다 라는 말씀이죠.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로 부활신앙이 되어진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 다시 한번 반복해서 나누고 넘어가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지고 첫 추세의 시작이 되어진 것은 바로 우리로 그의 형제가 되어서 아들이 되어지도록 하시기 위합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아들이 되어질 수 있느냐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 성결의 영으로 말미암아 아들이 되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로만 아들이다 말로만 이제 부활의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부활을 믿는 신앙을 가졌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십자가를 짊어지는 육체에 그 죽음을 짊어지는 그러한 자가 되어져야지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초실절이 지나고 나서 그들이 49일 동안에 하는 일이 있어요. 이것을 초실절로부터 7 안식일이 지나는 7, 7이 49. 그래서 7일이 7번이 지나서 안식일이 7번 지날 때에 그들이 그 신해산에서 묠법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급을 해서 홍해를 건너고 그러면서 초실절을 맞이했었는데 홍해를 건넌 이후에 49일 동안 신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까지 그들은 만나를 주어서 먹고 거기까지 갔죠. 그런데 이 49일을 그들은 어떻게 지금 지내고 있느냐 하면 하루에 만나를 한 오매를 걷어들이면서 먹었던 그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오매를 먹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성결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계속 성결에 지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지금도 49일을 그들은 회개를 하면서 지냅니다. 그런데 이 49일은 7, 7절이라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기간이고 요구되어지는 행위예요. 이 7, 7절이 그들에게 다른 말로 그 7, 7절 다음 날 안식일 다음 날 오순절이라는 것을 모이고 그 오순절에 그들은 신해산에서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그 날을 하나님과의 완전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날로 여깁니다. 그리고 그 날에 하나님으로부터 혼인예식이 치러졌다. 그래서 결혼하는 날이다 이렇게 말해요. 연합되어져서 결혼하는 날. 그런데 이 연합되어져서 결혼하는 날까지 그 연합의 결혼, 바로 율법을 받을 때까지 그들이 준비한 것은 매일매일 회개하면서 오매를 세는 날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 오매를 세는 것은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날마다 우리 심령을 회개하는 기간이 되어지는 겁니다. 보리추수를 시작하고 나서 이 보리추수를 계속하는 동안에 이 보리이삭을 매일같이 세는 거예요. 그 보리이삭을 다 세는 그때가 이제 신해산에 도달하는 그때와 같고 그들은 그때의 그 율법을 받은 것을 혼인예식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법적인 관계로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 오순절 77이 49 그 다음날 이 오순절에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부터 40일 동안을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승천을 40일 만에 승천하세요. 승천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몇 날이 못되어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줄 텐데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10일 후에 정확하게 50일이 됐을 때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합니다. 이 50일 예수님이 초실절로서 첫 열매로 들여지시는 날로부터 시작해서 정확하게 50일 곧 성령이 강림한 오순절 날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성령 충만한 열두 사도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루에 3천명, 5천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유대인의 출수가 마무리 지어져요. 그리고 난 다음에 4개월의 기간이 있게 되어지고 4개월이 지나면서 발절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 4개월 기간 동안에 그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냐면 바로 이 오순절이 지나면서 밀추수의 시작이 이루어져요. 이 4개월을 이방인 추수 시대라고 말합니다. 이방인 추수가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추수가 두 번, 보리추삼, 추수, 밀추수 이렇게 두 번이 있는데 이것은 곧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추수를 이루는데 처음에 부활하시면서 유대인들을 먼저 불러들이시죠.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됩니다. 이 예루살렘에 왔던 그 오순절에 왔던 디아스포라의 유대인들이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도들에 의해서 복음을 듣고 그들이 각 자기가 있는 이방 독석들이 사는 곳으로 돌아가서 결국은 그곳에서 복음을 전파함으로 이방인 추수가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밀추수와 같은 때. 그래서 그때 밀추수 때 바로 오순절 때 밀의 첫 이삭을 또 요제로 들여서 하나님 앞에 들이는 초실절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본문에서 어떤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느냐. 22절 말씀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까지 그리스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어려드리라. 아담 안에서 죽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라는 얘기는 생명이 없는 자가 되어졌다. 즉 사망권세 아래 놓인 사망의 종이 되어졌다. 생명이 없는 사망의 종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사망이 종이 되었기 때문에 이들이 유체의 사람으로서 생명이 없으니까 살 소망이 전혀 없는 자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출애급을 하고 그들이 한 오매를 매일같이 세는 그 49일을 지내면서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과 같이 하나님 안에서 매일매일같이 회귀함으로써 하나님과의 연합을 이루기 위한 준비를 이루어가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 안에서 삶을 얻게 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자 아담 첫사람 아담 안에서 모든 자들이 다 죽었어요. 소망이 없어요. 생명이 없는 자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생명이 없는 자들을 아담 안에서 모든 죽은 자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 아담으로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구원을 얻도록 6월절 어린 양이 되셨고 그 6월절 어린 양과 함께 이스라엘이 출애급한 것처럼 우리들이 바로 구원을 얻고 의롭담을 얻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얻으려면 반드시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져야만 한다.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 뭘 해야 돼요? 첫 번째 회개를 해야 돼요. 그런데 베드로전에서 3장 21절 말씀에 노아 방주의 그 물은 예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 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거를 세례라고 또 말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심판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표가 바로 노아 방주 때 홍수를 준 물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물에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물에 다 장사가 지내졌어요. 어떤 자들이 장사가 지내졌어요? 믿음이 없었던 노아의 8명의 가족 외에 모든 것들이 또 노아 방주 안에 들어갔던 동물과 곤충과 새들과 그것들을 제외한 모든 것들이 다 물에 장사되어졌어요. 무슨 말이냐? 그것은 우리에게 바로 육에 대한 자는 바로 그 하나님이 없이 육적인 삶을 사는 자는 완전히 죽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는 홍수에 다 쓰러져 죽은 자지만 영적으로는 이것은 바로 우리가 받아야 될 물세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물세례를 받는 것은 육에 대해서는 내가 이제 죽은 자여 앞으로는 영에 대해서 산자가 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곧 죄에 대해서 죽은 자여 사망건세와 함께 죽은 자여 그쵸? 아담이 아담 안에서 모든 자가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모든 자가 죽은 자여 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산 자가 되어졌다. 살 소망을 가진 자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살 소망은 닦고서 아들이 되어지는 소망을 가진 자가 되어졌다. 그런데 이 아들이 되어지려니까 예수 죽은 것을 그 몸에 짊어지는 자가 되어야 한다. 예수 십자가를 치고 따르는 자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는 물세례다라는 거예요. 육에 대해서 죽고 영에 대해서 사는 물세례 그래서 이제는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된 것 그것이 십자가를 몸에 짊어지는 삶이다. 우리가 매일 십자가를 짊어져야 한다라고 말해요.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과 우리가 연합되어져야 된다. 그 의미는 내 육은 계속 죽어서 그 육이 죽었다라는 증표가 우리에게 늘 있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계라는 것은 육에 대해서 죽고 영에 대해서 사는 자가 되어지는 게 바로 회계입니다. 주님 내가 이러한 죄가 있어요. 저러한 죄가 있어요. 그리고 회계했다면 육에 대해서 육의 사람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그리고 영의 사람으로 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세례를 받은 자는 그래서 절대적으로 영에 대해서 사는 자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 3장 2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는 어떤 자여자만 되느냐 회계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을 가진 자가 되어져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었다라는 이야기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얻었다라고 말한다면 나는 회계함으로 하나님을 향해 가는 선한 양심으로 계속 계속 계속해서 나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죽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얻었다. 이 삶을 얻었다라는 것이 그냥 막연하게 삶을 얻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얻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얻었다는 그것을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믿음으로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얻어지는데 이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을 가진 자예요.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은 그 예수 죽으심을 내 육체에 가진 자들이다 그랬어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내 몸에 가졌다라는 것은 바로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날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자.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기 위해서 회개하는 신명이 되어지는 거죠. 회개하는 신명이 되어졌으면 그 다음 단계. 회개를 했으면 선한 양심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선한 양심으로 계속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다 이렇게 말했어요. 세례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 내가 세례를 받아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렇다면 이제 선한 양심의 강구를 가지고 계속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 내가 예수 믿습니다. 하느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선한 양심을 과연 강구하면서 나아가느냐. 선한 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마음이죠. 그래서 육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어줘야지만 선한 양심을 강구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세례를 받은 것이 이와 같다면 내가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찾아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이라면 두 번째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까지 한 오멜의 이삭을 세웠던 것처럼 말씀을 먹고 말씀에 따라서 회개를 하게 되어진 거예요. 말씀을 먹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자인지를 계속해서 발견해가고 선한 양심의 강구가 내 안에 점점 점점 더 커져서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는 삶인 거예요. 부활 신앙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이 육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우리 육체 가운데 날마다 갖기 위해서 십자가를 늘 짊어지고 가고 있고 회개하는 심령으로서 선한 양심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매일매일 예수님과 더 연합되어 가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만약에 아무 의미가 없다면 우리는 불쌍한 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부활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도 부활을 한다고 믿는다면 정말 내가 부활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그 부활을 향해서 이와 같이 선한 양심을 간과하며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예수님과 연합이 되기 위해서 날마다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러한 삶을 사는 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서 만약에 정말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불쌍한 자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 이것은 부활이죠. 이것이 이 세상의 삶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을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얻고 자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인 것입니다. 세 번째 그런 사람들은 바로 소망을 가진 자 이 소망을 가진 자들은 땅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 아니라 육체의 것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 아니라 하늘의 것의 소망을 가진 자인 거예요.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는 세상에서 구별돼서 나와야 돼. 골로에서 3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에 우리 다 같이 찾아서 같이 봉독해 보겠어요. 골로에서 3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는 이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하늘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위의 것을 찾는 자예요. 위의 것을 찾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얻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얻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골로에서 3장 1절에 너희는 위의 것을 찾으라 라는 말을 합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그 위의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셨느니라. 왜 우리가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느냐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그 보좌에 앉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부활을 우리도 얻기 위해서는 위의 것을 찾는 자가 되어야 한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그 이유가 첫사람 아담 안에서 모든 자들이 죽은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얻기 위합니다. 우리가 땅의 것을 찾지 않고 위의 것을 찾아야 하는 이유는 너희가 죽었고 분명히 말하여 너희가 죽었고 예수 죽인 것을 우리 몸에 짊어진다는 것은 바로 내가 죽은 것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유괴 사람이 죽은 것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었습니다. 우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생명이 내 안에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감추어져 있어요. 자 여러분 내 안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을 믿고 그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심으로 임한 이 생명 거룩한 성결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 이것은 우리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안에 감추어진 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있는 그 부활 생명은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그 생명 안에 있는 자라면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감추어진 생명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 죽을 육체 가운데 나타나려면 누가 나타나야 돼요? 그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 안에 있는 생명이 나타나려면 내게서부터 하나님이 나타나야 되는 것. 다른 게 나타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생명은 내 안에 감추어진 생명은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이에요.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이 내게서 나타난다는 것은 곧 그 하나님, 그 감추어진 생명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육체에 하나님이 나타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육체에 나타나.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나타날 때. 자, 오늘 예수 믿으시면서 우리가 부활을 바라보고 간다라고 말하고 이렇게 부활절날 그 부활을 기념하는 절기로 삼아서 특별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 순서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정말 기독교인들이 가장 큰 행사가 부활절 행사죠. 그런데 이 부활절 행사에 내가 부활의 신앙이 없다면 그 절기는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초실절을 지금도 지키고 있지만 그들이 그 초실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하는 거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추수하게 되어지는 것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추수를 의미하는 거라는 것을 그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초실절을 지켜도 예수님의 구원과 그들은 아무 상관이 없게 되어진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부활절을 지키는 기독교인들이 바로 이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아무 상관이 없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내가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부활 생명이 있는 자라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 그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가진 사람은 그 몸에 하나님이 나타나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진다라는 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곧 내 믿음으로 내가 나음을 물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자, 이 구원은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타나는 게 바로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이 부활 생명을 가진 믿음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은 바로 부활 생명을 가진 믿음이고 부활 생명을 가진 믿음은 죽은 자가 되어야지만 가진 자가 되어야죠. 너희가 죽었고 골로스에서 3장 3절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죽었고 내 육이 죽었기 때문에 그 부활 생명이 내게서 나타나진 거예요. 내가 죽지 않고 그 부활 생명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왜? 육과 영은 완전히 다른 세계니까. 육의 것과 영의 것은 절대로 함께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영의 것이 나타나려면 육은 죽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부활 생명을 가진 자들은 아담 안에서 죽은 것 같이 내가 육에 대해서는 죽은 자예요. 예수 그리스 안에서 산 자가 된 것 같이 나는 이제 예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아멘으로 그분을 주로 영접하였다면 분명히 우리는 육에 대해서는 죽고 영에 대해서 사는 자로서 선한 양심을 강구하며 선한 양심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 앞에 늘 순종하는 자여 위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찾지 않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땅을 살지만 아직도 육을 가진 자로서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은 육의 삶이 아니라 영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 신앙을 가졌다. 말로만 부활 신앙이 아니라 완전한 예수 그리스와의 연합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의 산에서 그들이 오순절날 율법을 받은 거예요. 율법과 함께 그 법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과 또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지는 어떤 언약의 관계가 되어졌어요. 우리는 그럼 어떻게 언약의 관계가 되어집니까? 이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히브리스 8장 10절의 말씀 우리 생각에 두고 우리 마음을 기록하여서 그 말씀의 생각과 마음이 지배되어짐으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신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결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업다함을 얻고 바로 생명을 가진 자로서 부활의 신앙인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인은 나는 죽군자요. 예수 그리스 안에서 그 영으로 이끌림을 받아 선한 양심으로 살아나가는 자다라는 거죠. 내가 노력해서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에 첫 이삭으로 하나님의 요제를 드리는 것처럼 성령의 세례를 우리가 받아야 하는 거예요. 물 세례, 성령 세례.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냐고는 결단코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얘기는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예수 죽은 그 몸이 되어지기 위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나를 죽음에 내어준다.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죽음에 내어주는 것은 예수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고요. 그래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몸을 죽음에 내어주는 자.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부활의 믿음이에요. 이렇게 내어줘야 예수 그리스 안에서 연합된 자요. 예수 그리스 안에서 그 생명을 가진 자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주어 믿습니다가 아니라 정말 이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야 돼요. 제가 이번에 와서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놀랐던 건 정말 미국에 와서 앉아서 그냥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를 들은 여러분들이 똑같이 하는 말은 영이 살아나더라. 영이 살아나더라. 생명이 역사하더라. 그 말씀이 생명이 되신다는 거를 전파를 통해서 들었는데도 역사하더라 하는 거예요. 누구는 그것이 생명으로 역사되어져서 살아난다는데 누구는 아무 감동이 없다면 그것은 왜 그럴까? 똑같은 말씀인데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성령님이 역사했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들 몸에 나타난 겁니다. 그들 몸에 성령님이 나타난 것은 바로 그들이 부활 신앙이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안에도 바로 그 부활 신앙이 있어서 그 생명이 우리 몸에도 나타날 수 있어야죠. 성령님의 역사가 내 안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절기를 지키는 때에 정말 내가 어떤 신앙을 가졌는가 부활의 신앙을 정말 내가 가져서 나는 육에 대해서 주고 예수 생명이 내 육체 가운데 나타나는 삶을 살고 있는 자인과 우리 돌아보시기를 예수님으로 수건합니다.